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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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희 멤버들 피부 좋아 보이시죠? 오늘 파운데이션을 유스타 걸 썼거든요 네, 많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년도, 18년도 이렇게 왔었는데 태국 노래 챌린지 3, 4 저희가 태국에 왔었을 때 같이 콜라보도 하고 그랬던 추억이 많아가지고 태국 하면 너무 좋은 추억들만 가득한 것 같아요 방금 저희도 저희가 하고 왔잖아요 아, 그렇죠, 그렇죠, 방금 저희도 하고 네, 저희 이번 다섯 번째 미니앨범이죠? 네, 저희 이번 다섯 번째 미니앨범이죠? 청춘 기록 연 그리고 타이틀곡 럽 럽 럽 스로코 올리우 팬들을 위한 곡이니까요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이번에 새로운 청량미 새로운 매력들을 가득가득 많이 담았으니까 많은 음어사이트,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, 트위터 다 많이 많이 올라오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노래는 미니 앨범 5곡이라고 하고 저희 노래는 여기까지 입니다 이를 기회에 든 메세지랄 가장 잘 인상적인 근데ados분들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멘게 올리며 우리 여러분의 재아비 Zhao 너무 좋아해 이런 재아버터는 상당히 밝혀요 그리고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페이지 말을 잉도록 이 중에서도 유스탑 toute 생활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유스탑뽑 유스탑뽑 팡마 팡마 유스터 팡마 1,2,3 유스터 팡마 아아 영원하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